신자여까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실전 베트남어 강의를 하게 될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베트남어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하게 될 것이냐? 바로 실전 베트남어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전 베트남어 강의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베트남어를 가셔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베트남어 강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텔에서 혹은 식당에서 여러분들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트남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베트남어 회화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굉장히 좀 실용적인 회화들, 실용적인 단어들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택시기사와 혹은 베트남 운전기사 혹은 베트남 가정부라고도 하죠. 베트남에서는 가정부와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은 호텔에서 예약한다거나 아니면 체크인을 하는 경우, 체크아웃을 하는 경우, 혹은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혹은 영수증이 필요한데 영수증을 주세요 하는 경우, 이런 베트남에서 직접적으로 베트남 사람과 부딪힐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랑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실전 베트남어를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들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는 아마 여러 가지 단어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회화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B, C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요. A는 예를 들면 누구예요? 파는 사람이에요? B는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A번은 예를 들면 운전기사예요? B는 손님이에요? 아니면 B는 나예요?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회화예요. 그래서 회화문에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베트남어로도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회화를 베트남어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저렇게도 쓰이는구나,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베트남어로 설명을 들을 때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필기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 따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차 시에서 바로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것처럼 호텔 예약을 해볼 건데요. 일단 여행을 가시든, 아니면 주재원 발령을 가시든, 아니면 베트남으로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호텔 예약을 해야 하는데, 물론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베트남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베트남어를 배웠으면, 아, 내가 호텔 예약 정도는 하고 싶다라던가, 내가 할 수 있겠다 정도는 조금 자신감이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텔 예약을 전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에 배울 것은 바로 호텔 예약이에요. 일단 호텔 예약에 관련한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1차 시, 닷, 칵산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닷은 뭘까요? 닷은 예약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닷은 예약하다. 그렇다면 칵산은 무엇일까요? 칵산은 호텔이라는 표현이죠. 따라 읽어 볼게요. 닷, 칵산. 닷, 칵산. 자, 그러면 닷, 칵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일단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직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님이 나옵니다. 자, 직원은 띡던이라고 하는데요. 띡던 같은 경우에는 띡던, 연비엔이라고도 하죠. 사실은 우리 베트남어를 배운 사람들한테는 사실 연비엔이 조금 더 친숙할 수는 있어요. 자, 연비엔은 뭐예요? 직원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띡던 같은 경우에는 호텔, 립셉션장에서 사용하는 직원이라는 표현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베트남에서 띡던 칵산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띡던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다음 손님은 칵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칵항 같은 경우에 칵이라는 표현은 고객할 때 그 객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칵항은 손님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회화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A, B라는 형태로 A땡땡 블라블라, B땡땡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회화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한국어로 먼저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호텔 예약을 전화로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자, 전화로 당신이 호텔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을 먼저 베트남어로 한번 풀어볼게요. 매우 밧문 고이디엔 토아이 여기서 지금 디엔 토아이인데 고이디엔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이디엔 토아이 그렇지만 고이디엔 토아이 요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고이디엔 네, 낫폼 칵산 디파이노이 대나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우 밧문 고이디엔 네, 낫폼 칵산 디파이노이 대나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네우 디죠. 만약에 무엇무엇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무엇무엇 한다면 이라는 문법이 가정 형태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만이라는 표현이죠. 만약에 당신이 무엇인 거 이디엔 토아이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 전화를 하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네, 네는 뭐지요?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낫폼 칵산 낫폼 칵산은 호텔방 예약을 하다. 그렇다면 파인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파인은 사실 약 대략 한 두세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 오른쪽 예를 들면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택시를 타서 뭐 레파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오른쪽, 우회전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무엇무엇 해야만 하다. 해야만 하다. 나는 반드시 베트남어를 공부해야만 하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반드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가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말을 하다 테나오 어떻게 자, 이 상황 이해가 되셨을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오밧문 고이디언 네 다폼각산 디파이노이 테나오 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단어를 일단 앞으로 이제 회화가 나올 건데 회화를 나오기 전에 단어 확인부터 봅시다. 일단 예약하다 예약하다 나 나 돕다 쑥 쑥 어떻게 어때요? 테나오 테나오 사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외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테나오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홈라이 테나오 오늘 어때요? 혹은 비엔남 테나오 베트남 어때요? 혹은 허플딩 비엔데나오 베트남어 공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테나오 정도는 외워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베트남어로 공부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마 마 얘는 접속사 중에 하나로 A 구문 마 B가 되면 뭐 뭐 하는데 그랬는데 비 형태가 나오면 나는 이랬는 마 그랬는데 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폭포 혹은 직부 서비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낙비엣 낙비엣 프로그램 쯔쯔 쯔쯔 이와 같이 이처럼 뉴 뉴 요런 단어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뒤에 있는 회화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확인 넘어갈게요. 온천 소이 능넘 소이 능넘 가격을 깎다 잠자 잠자 자, 여기에서 사실은 잠 혼자서만 하면 감소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자체는 가격 이라는 뜻으로 사실 잠 따로 자 따로 볼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잠자 잠자 퍼센트 펑쩜 펑쩜 사실은 펑쩜 인데 약간 좀 빨리 발음하면 펑쩜 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펑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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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시설 딛게 놓이 턷 딛게 놓이 턷 다른 가 가 원래는 그 뒤에 좀 나오는 게 강냐오 혹은 강냐오 정도가 있는데 강냐오는 강냐오는 서로 다른 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강냐오는 그 뒤에 설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니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이와 같은 그러니까 강냐오 블라블라 명사들이 나와야 돼요. 살짝 다른 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비교하여 소브이 소브이 그 다음 별 싸우 싸우 이 별은 뭐냐면요. 그 4성급 호텔 3성급 호텔 뭐 이거 별 몇 개야. 그 호텔에 뭐 3성급 4성급 4성급 이거 별 5개짜리 호텔이야 할 때 그 별을 뜻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 하늘 위에 떠있는 별 할 때도 이 싸우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싸우 싸우 그 다음 쭈이 쭈이 그 다음 환깐 환깐 하지 마세요. 등 등 뭐뭐 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등 안 먹지마 등 오옹 마시지마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지요. 걱정하다 러랑 러랑 뒤에 랑을 생략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쳤다라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러랑 러랑 혹은 러 러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룸 편도이 편도이 통신 정보 통띵 이거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약간 발음이 통띵 통신 비슷하죠. 다시 한 번 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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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업 서비스 직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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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까 직뿌 는 뭐라 그랬지요. 서비스라 그랬어요. 다시 한 번 직뿌 직뿌 자, 이름 허 땐 원래 이름은 땐 난이에요. 우리 초급 뭐 입문할 때 배웠죠. 아인땐 라지 기억나시죠? 땐 같은 경우에는 이름인데요. 성을 포함할 때는 허까지 붙여줍니다. 허 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 문미에 붙이는 공손한 표현. 원래 안 땐 라지 만 해도 사실은 어 공손한 표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만 안 땐 라지 아 까지 붙이면 성함이 무엇입니까? 처럼 약간 좀 공손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을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호이토아이를 시작을 해 볼 건데요. 호이토아이는 뭐지요? 바로 회화 라는 뜻이죠. 앞으로 1차시부터 15차시까지 이렇게 호이토아이가 나올 건데요. 호이토아이는 바로 즉, 회화라는 뜻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아까 전에 A는 직원, B는 손님이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상황 자체는 뭐였어요? 전화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A가 지금 직원이고 B가 손님이에요. 그래서 알로, 칵산, 아베세, 신흥에 여보세요? ABC 호텔입니다. 라고 지금 전화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럼 다시 회화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해 볼게요. 자, A번이 말합니다. 알로, 칵산, 아베세, 신흥에 자, 신흥에는 원래는 응애 자체는 듣다에요. 그쵸? 신흥에 이러면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굳이 뭐 여보세요? ABC 호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ABC 호텔입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님이 말해요. 알로, 도이문, 닷, 칵산아 자, 아는 약간 좀 공손한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닷은 뭐라고 그랬죠? 예약하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로, 칵산, 아베세, 신희 알로, 도이문, 닷, 칵산아 되셨을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표현 없으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자, 직원이 굉장히 공손한 표현으로 계속 아 를 붙여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뒤에 아, 아 를 붙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손하게 보통 직원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테너어 뭐예요? 어떻게? 라는 표현이고 즙은 돕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손님이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죠. 고이 또한 나이 나이는 뭐예요? 2번 자, 명사 뒤에 나이가 온다라는 것은 명사 뒤에 나이가 온다라는 것은 이 명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명사 플러스 나이는 이 명사를 뜻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사 뒤에 나이가 왔다. 그러면 이 명사 고이 또한 나이 이번 주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고이 또한 나이 이번 주말에 자림 또이 자디는 가족이 되겠죠. 우리 가족이요. 문, 어, 칵산 더 여기서 어는 머무르다. 어디에서? 그 호텔에서. 자, 이 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시대명사예요. 아까 전에 나이는 이 라는 뜻이었죠. 너는 뭐예요? 저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명사 뒤에 지시대명사는 저명사 명사 뒤에 지시대명사는 이 명사 저명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 주말에 저희 가족이요. 그 호텔 저 호텔에서 묵고 싶은데 거 후 후 후 닭비엣 컴 자, 후 후 후는 서비스, 닭비엣은 특별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이 또한 나이 자린 또이 문 어 칵산 더 마 거 후 후 후 닭비엣 컴 그랬더니 자, 아인다쌤 웹사이트 고어 칵산 중 또이 파이 컴아 자, 여기서 웹사이트이라고 했는데 보통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발음이 좀 약간 없어져요. 그래서 웹사이트 우리나라 사람들은 웹사이트 약간 요런 식으로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살짝 좀 없어져요. 웹사이트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발음이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안다쌤 웹사이트 고어 칵산 줌 또이 파이 컴아 요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줌 또이는 뭐예요? 우리인데 청자를 불포함 했어요? 안 했어요? 청자를 불포함 시킨 우리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런 것들은 설명을 해요. 자, 이거를 어떻게 베트남으로 풀었냐 봅시다. 당나이 이번 달에 당나이 이번 달에 우리들은 거 있어요. 무슨 찡찡이 찡찡이 프로모션 프로그램 자딘 뉴 자딘 뉴 자딘 뉴 자딘 뉴 수이 능놈 가족 온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자딘 싸웅의 여섯 명 디 잠자 하이 미 펑짱 이십 프로 건 자딘 본의 디 잠자 미 펑짱 요렇게 있대요. 다시 한번 당나이 줌 또이 거 증진 자딘 뉴 수이 능놈 와 자딘 싸웅의 디 잠자 미 펑짱 건 자딘 본의 디 잠자 미 펑짱아 자, 나눠서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당나이 이번 달에 줌 또이 우리는 거 증진 자딘 뉴 가족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선 얘는 이처럼 예를 들어 수이 능놈 와 수이 능놈은 온천과 같은 그리고 자딘 싸웅의 여섯 명일 경우 디 여섯 명일 경우 잠자 하이 미 펑짱 이십 프로 잠지안은 감소해요. 가격을 그러니까 깎아준다 하이 미 펑짱 그리고 자딘 본의 가족이 네 명일 경우 잠자 미 펑짱 10%가 할인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나이 줌 또이 거 증진 자리 뉴 수이 능놈 이렇게요. 항상 끊어 읽는 연습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랬더니 물어봅니다. 대야 똑같애 이때 태는 해석이 됩니까? 해석이 안 돼요. 왜?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관용어구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너무 좋네요. 다른 호텔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랬더니 지금 뭐래요? 사성급 호텔이래요. 사성급이라는 게 사실 이 싸우라는 것은 별이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서 사성급 호텔이라고 하는 해석이 좀 더 낫지 우리는 별 네 개짜리 호텔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성급 호텔입니다. 쩐엔 그렇기 때문에 모인연비엔 여기서 모이는 모든 직원을 뜻하겠죠. 굉장히 주의 주의는 주의하다 라는 표현인데 좀 각별히 신경쓰다 라고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자 무엇을 환간 환간은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능러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탁산 좀 도일러 본사와 저는 못년 뵌 즉 주의된 환간 탁산 능러니 이렇게요. 왠지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조금 믿음이 가잖아요. 그쵸? 다시 한번 탁산 좀 도일러 본사와 저는 못년 뵌 즉 주의된 환간 탁산 능러니 이렇게요. 자 일단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뭔가 신뢰도 가고 그래서 일단 성공을 했어요. 지금 예약을 하겠대요. 자 방간 앤몬닷 저는 예약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텔을 예약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앤몬닷 또이 몬닷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만은 뭐 뭐 하고 싶은데 람싸우는 어떻게? 이렇게. 자 그렇다면 람싸우와 대나오는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대나오는 정확하게 따지면 어때요예요. 그러니까 비엔남 대나오가 베트남은 어때요? 먼안 대나오 베트남 음식이 어때요? 고 대나오 그 선생님은 어때요? 근데 람싸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알아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 두 차이점 아시겠나요? 정확히 다시 한 번 대나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때요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어때요? 베트남은 어때요? 교통이 어때요? 날씨가 어때요? 그런데 람싸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자 그랬더니 I said that right now What am I not? 거기서 질문을 하겠죠. 언제 오실 거고 인원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응아이 하미 못 2바이 나이 자린 또이쉐 렌 와 어바댐아 건사린 꼬문 라본거이 자 응아이 하미 못 21일날 갈 거고요. 2바이 나이 이번주 토요일날 간대요. 자린 또이쉐 렌 우리 가족이 갈 거고요. 어바댐 3일 정도 머물어요. 건사린 꼬문 라본거이 우리 가족은 총 4명입니다. 테디 그러면 암문 펌 로아이 나와 자 여기서 펌 로아이 나오가 중요하죠. 로아이는 뭐예요? 종류 거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어떤 종류의 방을 원하시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죠. 거울 로아이 펌 사린 거울 로아이 펌 사린 혹은 펌 도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또 특징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테디 암문 펌 로아이 나와 거울 로아이 펌 사린 펌 도오야 그 다음 하이 펌 도이니 펌 도이는 자 펌 도이는 더블 롬이라는 뜻이죠. 자봉 신한 쩌 도이 비읍 텅띵고 아니 허 덴 바 소덴 도아야 일단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름이라던가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신한 쩌 도이 비읍 텅띵고 아니 예를 들어 요거는 사실 비수 니으로 쓸 수도 있어요. 호 땐 바 소덴 도아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 민땐 라 쑤이 응은 탐 쑤이 건 소덴 도아 있고 멜라 컴 못 컴 못하이바본 남샤오 바이 땀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민땐 라 쑤이 그 다음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이 있는데 보통 first name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뭐 제가 김연진이니까 김은 first name으로 쓰고요 우리나라는 middle name을 잘 안 쓰고 연진 이렇게 쓰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first name을 쓰거나 혹은 last name을 쓰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자 봉 다 쑤이 예약이 됐어요. 예약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호텔 예약 관련한 표현이 완성이 됐네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만든 것처럼 꼭 요렇게 똑같이 될이란 법은 없어요. 사람 일이라는 게 그런데 약간 방 종류라던가 아니면 정보를 입력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름 물어본다던가 전화번호를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인원수 얘기하는 거 날짜를 물어본다는 거 아니면 서비스를 물어본다는 거 요런 것들은 조금 전화로 예약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1차시에서 한번 달아봤으니까 나중에 베트남을 여행을 가실 때 혹은 좀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1차시는 마무리하고요. 2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 까먼 심해 까먼 까만